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릴 때 옛날에 한창 초등학생 때 영어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 쓴다고 그랬어 이 영상에서 만나요!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뭐가 제일 괜찮아요 이걸로 한번 리뷰를 시켜봐 다시 써야겠다 이게 잘 잘생긴다 그래도 혹시 적어도 돼? 안녕 이거 SSS 어느 언니? 이거 네스 요거랑 요거 끝! 리버세 올려야지 어? 느낌이 있는데? 일부러 여백을 남겨두는 어? 도움말 으깬 우유 해물 이쁘다 네 됐다. 그냥 생각날대로 짧은 거 있었어. 짜잔. 끝! 끝!